뒤쪽으로 좀 양보 배포님 어디 가셨어요? 올라오세요 자 이제 제 500회 금자탑을 쌓은 우리 은빛예술공연단 500회 공연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케이크를 커팅할텐데요 자 다같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왼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왼손 왼손을 그렇지 이어서 오른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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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이쁘게 나오죠 여기 오셨어요 사람으로 치긴 좀 주시네요 왜 볶아 먹어요? 아 윤상윤 의원이 오셨네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 윤상윤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같이 잡으시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먼저 그냥 한번 찍겠습니다 한번 찍으세요 두번째 칼을 대고 거기 바라보면서 세번째는 커팅하면서 우리 지승혜 단자의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빠샤입니다 빠샤 추가 건배도 한번 축제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수고하시는 우리 스태프 두 청년에게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주 수고를 아주 온 전심에서 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건배는 2018 은핀 이술공에 있는 500회를 기념하면서 이제 500회가 오늘입니다 501회부터 1000회까지도 아주 네 KTX는 아닐지라도 잘 달려서 아름다운 금자탑을 우리 301만 5097명의 인천시민 대표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다같이 얼씨구 하면 좋답니다 얼씨구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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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건배 우리 윤상윤 국회의원님 우리 단장님하고 러브샷 한번 하십시오 네 자 화이팅 네 원샷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불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념 제령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도 보좌관님께서 늦으셨는데 보니까 거의 막 차에서도 달리셨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윤상윤 위원님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우셨습니다 제물포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윤상윤 국회의원님이 더불어서 축사를 할텐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 국회의 윤상윤 국회의원님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포에 급형이 쓸 수 있도록 또 요양병원도 아주 큰 북정을 이어나가시면서 이런 큰 북노를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표현을 직접 하셨습니다 자 다같이 윤상윤을 세 분 열창합시다 시작 윤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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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자 더불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예 윤상윤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동시간대에 제가 추진하는 도서관을 오늘 개관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용연 5동에 제가 공약사업으로 도서관 큰 거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4년 만에 오늘 결실을 2시에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패도 받고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혜승 단장님하고 저하고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한 국악원에도 제가 여러 번 찾아뵙고 또 은빛예술공연당이 벌써 500회 했다는 그 열정 또 노력에 다시 한번 경위를 피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해 줌으로써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혜승 단장님이와 단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사랑은 나눔이다 또 그리고 희망이다 사랑의 전도사라서 오랜 기간 동안 재능 기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배가시켜주는 전도사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구요 이제 500회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천회가 되고 또 몇 천회가 되고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꾸며 주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 윤상연도 보이지 않게 옆에서 은빛예술공연단이 더욱더 시민 여러분들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회의 윤상연 국회의원인 우리 인천시민 301만 5,090점 잊지 마십시오 이에서 내년 2019년 기회년에도 역시 2019년을 기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후원증서 2018-015 후원증서 주완육동 최지자님 귀환한 주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은빛예술공연단 후원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증서와 후원금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 은빛예술공연단 단장 지승혜 대동 네 큰 박수로 네 아주 아주 좋은 곳에 꼭 쓰일 때 쓰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왜 한번 올라오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잡아드려야지 오시고 가세요 네 네 여기 계세요 사진 찍어야 돼요 조금 의자를 몇 개 좀 갖다 놓으시면 좋겠다 의자 몇 개 올려오세요 의자 후원증서 2018-025 영현이동 최순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금과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박수로 후원중선 2018-045 보아일동 한우창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금과 함께 전달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 이쪽으로 오셔서 사진 찍으시고 내려가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나와야 되니까 이리로 모셔야지. 그렇고는 일단 앉으세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부연님 장성재님 조영원님 진영현님 의자 좀 이렇게 더 올려주세요. 저 연료하시면 앉아계셔야 되니까 자 우리 이정희 부모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오세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다 할 수가 없어. 후원중선 2018-05 주안일동 김부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희망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세요. 이 귀사님 김부연님 김부연님 네 네 네 네 이어서 이어서 장성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후원중선 2028-06호 문학동 장성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희망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자 두 개 더 올려주세요. 조영현 조영원님 네 후원중선 2018-07호 영현일사동 조영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희망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중선 2028-08호 주안육동 진영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희망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금주님 박명식님 우태성님 선티기우님 네 올라와주십시오. 네 젊으신 분들은 서주추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빈술단의 고문이시지만 참 우리 흥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시상에 대한 모든 것들 모두 전부다 자문을 하시고 또 도와주신 우리 유정열 유동열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후원중선 2018-09호 숭의 일삼동 박금주님 네 여러분 희망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식님 후원중선 후원중선 2518-10호 문학동 박명식님 네 희망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좀 크게 한 번 보내주세요. 네 후원중선 2518-11호 주안이동 오태성미 여러분 희망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식님 네 이 분은 네 우리 저기 한국 분이 아니세요. 베트남인가요? 네 베트남 네 후원중선 후원중선 2028-12호 주안육성 천티기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희망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스파이니 집으신 어르신을 좀 미치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앉혀드리세요. 네 의자를 다 끌어내요. 네 후원의 식구 후원회원님들 다 올라오십시오. 네 지금 여기 전달하신 분과 후원회 회원 여러분들이 모으신 그런 아름다운 생김의 손길이 모아져서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와 저기 우리 단장님 여기 앉으시고 이재동의 고모님 여기 앉으세요. 이재동의 고모님 네 사진은 세 번을 찍겠습니다. 네 지금 아름다운 순길에 성금을 받으신 또 손정자님들과 그리고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셨다. 이쪽 한번 이리 오세요. 네 메인은 제일 마지막에 찍으세요. 네 시민기자로 먼저 찍으시고 네 이어서 메인 다 찍으셨나요? 네 한 번 더 찍어주십시오. 은빛 이술공연단 후원회 여러분 최고예요. 아셨죠?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은빛예술단 후원회원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최고!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단을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어르신이 모시고 내려가시고 의자 치워주세요. 여기 올라오니까 다 보이네요. 근데 안 오신 분이 많아서 조금 기다렸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고모님이 독촉을 하는 바람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무대에 올라와 보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러네요. 너무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목소리도 예쁘지 않게 변해가지고 오늘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 했는데 또 날씨까지 또 차가워가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아태까지 500개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천해가 가고 이천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오신 분들이 증인이 돼주셔서 힘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우리 단원들 40명에 모여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인복이 많은 건지 돈복이 많은 건지 굉장히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기민이시고요. 뒤에 지금 다리에 힘주고 서 있는 분들은 저를 다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500개 절대 못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애들 속곱장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봉사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제 육신을 다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봉사자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손길과 마음이 따뜻해서 이거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단체 등록 해놓고 지금 5년 만에 500개 왔는데 내년에 2019년도에 한 200개 갈 것 같지 않나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700개 공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치는 사람만 복 받으시라고 우리 오빠한테 배웠는데요. 우리 고모님이 맨날 그래요. 박수 치시는 분만 부자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꽃다발 같이 치실까요? 꽃다발 같이 오셔도 되고요.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뛰지 마세요. 천천히. 꽃다발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수 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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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님의 후원 최선이 오셨네요. 꽃다발은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단원 우리 홈핀에 쏠단 단체 등록되어 있는 50명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꽃 한 송이 한 송이 뜯어서 우리 단원들 가슴에 다 단원 드리겠습니다. 늘 내가 달아드리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 다 받았다 생각하시고 오늘 멋지게 500회를 온 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 놓고 오늘은 우리들의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1년 동안 또 후원금도 줄 수 있는 그 뿌듯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20명의 후원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을 데리고 오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4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600만 원 한 거를 내년엔 1200만 원 할 수 있고 내 후년에는 또 천회가 가면서 또 2천만 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은빛 예술단이 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부하는 봉사단이구나 라는 그런 두 개 단체를 키워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봉사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거리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순수 봉사단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하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연식이 조금 돼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근데 한 번도 감기 들어서 누워가지고 봉사 못 가본 적 없습니다. 봉사자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500회 우리들의 잔치입니다. 가시지 말고 이따 4시에 식사까지 부패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1시간 동안은 우리 예술단이 그동안에 봉사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주를 보여드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2부 순서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6시까지 쭉 공연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식사하셔가면서 영웅도 즐겨주시고 그게 우리 은빛예술단의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따 건배도 같이 다 하시고 아시겠죠? 열심히 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받으세요. 우리 지진희 단장님 그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지지고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 한 분이 더 오셔야 됩니다. 글에 전달을 하죠. 들고서 전달을 하면 힘들어요. 먼저 표정장 제4406호 문핀예술공연단 이정리님 규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양심과 작용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셨기에 모범 선행시민으로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천광역기장 박남순 대답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합니다. 이어서 노용식님 노용식 노용식님 대한민국 네 가수명은 백호라고 하는 이름 제 애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표창장 제4407호 은핀예술공연단 노용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션 스타일을 하고 우술 30당 고반자이십니다. 그리고 늦게 저희한테 전달이 됐는데 경찰정보순문의 이듀용 대표님 오셨나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호 가수협회 이기성 우리 회장아님 어디 계신가요 네네 그리고 주안일동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이호경 위원장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자 이어서 2018-728호 은핀예술공연단 유성식님 귀하께서는 은핀예술공연단 소속으로서 평소 남다른 금지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내 사회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의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미추얼구청장 김정식 대도 네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순태님 표창장 제 2018-730호 은핀예술단 김순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2018-729호 은핀예술공연단 나충만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념 자랑하겠습니다. 함께 기념 이쪽으로 서주시고요. 잠깐만 네 꽃 꽃 받아주세요. 꽃이라든지 아니면 성금을 가져오신 것 전해서도 됩니다. 자 준비가 다 됐죠? 네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태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2018-618호 은핀예술공연단 이태원님 위사람은 은핀예술공연단 단원으로 사회에서 소외받은 외로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기회에서 매년 요양원 장애인시설 경로당을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밝고 정당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실 기회에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윤상현 대독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숙기님 잠깐만요. 김숙기님이 먼저 여기 돼있네요. 표창장 제2018-620호 은핀예술공연단 김숙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최상도님 표창장 제2018-620호 은핀예술공연단 최상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공윤 표창장 제2018-621호 은핀예술공연단 방공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김숙기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야죠. 표창장 2028-619호 은핀예술공연단 김숙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 해주시고요. 네. 손녀가 직접 나왔네. 손녀가 우리 김순옥 김순옥 명상님의 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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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표창장 선달은 우리 장유철 보좌관의 국회의원 표청장 제18122802호 굉장히 기네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은핀예술공연단 총괄감독 최인차님 귀하께서는 평소에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상이 건설하여 은핀예술공연단 연주문과 소속으로 섹스폰과 하모니카로 500개가 넘는 봉사할당을 통해서 지역 신선과 예술 발전에 노력한 공이 지대하며 타해 모험이 되므로 본사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이 표청장을 소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ICTV 방송경찰정보신문사 사장 이규홍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이표현님 표청장 제18122801호 은핀예술공연단 댄스분과장 이태은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해 주신 우리 경찰정보신문사 이규홍 사장님과 함께 기념서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제2028-2호 은핀예술공연단 단장 지승입니다. 기하께서는 한 해 동안 위드미 요양병원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멋진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타해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드미 요양병원의 어르신들께 행복한 미소와 즐거움은 물론 건강한 삶과 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위드미 요양병원 병원장 큰 박수로 이어서 최인찬 총괄감독님 감사장 제2028-3호 은핀예술공연단 총괄감독 최인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오순홍님 감사장 제2028-6호 은핀예술공연단 의전국장 오순홍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미정은님 감사장 제2028-4호 은핀예술공연단 가수분과장 리 미정은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감사장 제2028-5호 은핀예술공연단 벨리 분과장 이태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김순홍님 감사장 제2028-7호 은핀예술공연단 민유 분과장 김순홍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우 김영철장 하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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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는 상을 따로 안 드립니다. 125세까지 자실 건강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최인찬님 감사장 2018-0025 은핀예술공연단 최인찬 총괄감독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이성재님 감사장 2018-0035 은핀예술단 단원 이성재 이분은 영어 배우이자 만능 스포츠맨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이성재님 이하 대원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드라마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최상도님 감사장 2018-0065 은핀예술단 최상도님 이하 대원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코미디어 출신입니다.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이태은님 감사장 2018-0075 은핀예술단 이태은 이하 대원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이제 시상이 다 끝났고요. 잠시 후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윤석열 국회의원인 그리고 우리 김정신 위출구청자님 도착하시는대로 축사와 격려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500회의 재능 기부를 달성한 우리 은핀예술 공연단의 기념식을 모두 마쳤고요. 축하 케이크를 절단하는 케이크 절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날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날리세요. 박수 치셔도 괜찮아요 이럴 때 저기 참 박문수 박문수 왜 단장님도 안 올라오세요? 아니 오늘 공연단체는 다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빨리 오세요. 아 지금 일부러 확실하게 소개를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예술단체 단어들도 다 그리고 지승혜 단장님 따님이 왜 안 올라와요? 가족도 더 올라와야지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트 날리요 그 다음에 은핀예술 공연은 500회 정말 축하하시잖아요. 예술단 최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시만요